자 오늘 제가 하려고 준비한 어떻게 보자면 가장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긴 시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의 초상권 과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걸 팩트체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법학 박사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분야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이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써서 그쪽에 전달도 좀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왜 이 얘기를 썼느냐 하면 압수수색이 나온 경찰이 더탐사 직원들이 이렇게 차진을 찍고 방송을 하니까 우리 초상권이 있는데 방송하지 마요! 라고 소리를 꽥질렀어요 소리 꽥질되게 과연 정당한 얘기냐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이 과연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헌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헌법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중인 경찰의 얼굴 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벌써 12년 전에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2010년 7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무중 경찰의 얼굴 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다 라고 딱 말을 하고 있어요 딱 보도가 나왔어 보도가 나왔어 보도가 나왔어 일부 신문에서 작년에 매일경쟁가 여기서 보니까 경찰도 초상권 있어 라고 팩트체크 했다는데 그 팩트체크가 엉터리에요 그 팩트체크 한 기자가 인턴 기자인데 잘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혀 공부도 안하고 그냥 마구 써잇긴 기사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있어요 공무수행 중인 경찰은 초상권이 없다라고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결정을 했어 따라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 이거는 이 양반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 기사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라고 보이시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폭행사건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아니 피해자 편을 안 들어주고 가해자 편을 드네 기분 나쁘네 넌 누구야 니 얼굴 촬영할게 찍었어 찍는데 경찰이 야 찍지마 라고 하면서 야 이건 내 초상권 침해니까 지워 라고 해서 지웠어 강제로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무수행 중인 경찰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됐죠? 확실하죠? 자 또 볼까요? 이 기사가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또 있어요 자 이거 읽으면요 시위 현장에서 캠코더로 경찰관의 시위 진압 과정을 촬영한 사람이 겪었던 일입니다 캠코더를 촬영하던 L씨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는 공무집행 방해 및 소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딱 말합니다 보세요 공무집행 방해죄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할 수 없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인권위원회의 결정 과거 결정이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가 됐었어요 뻔히 있어 공무수행 중인 경찰은요 수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건 있어요 경찰관이 아 나도 좀 휴식시간 좀 쉬어야겠다 쉬고 있는 경찰관 밥을 먹고 있는 경찰관 이런 뭐 화장실에서 오줌 누고 있는 경찰관 이런 사람들을 막 찍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또는 어 동사무소 직원이 동사무소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안 찍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 이렇게 사건 폭행 사건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혹은 또 뭐다 치위 진압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뭐다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죠 공무수행 중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다 조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무수행을 하는 건요 국가기관의 일부 기관의 일부로서 공무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기관은요 국민의 감시와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시, 견제, 비판을 받는 수단이 뭐야 언론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일반 시민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이렇게 뭐하나 하면 메모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해? 내는 거죠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주장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 오히려 뭐는 되냐면 이 사람은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국가기관으로서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뭐 이렇게 시위 진압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자 다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럴 때 경찰관한테 대든다든지 경찰관 멱살을 잡는다든지 어찌 된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제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로 보호를 받아요 공무집행을 하는 경제관은 그렇게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초상권은 개인의 권리거든요 공무집행 국가의 일부로서 공무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호를 해주는데 여기에 개인으로서의 보호를 또 해달라고 그건 안 되죠 이중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례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사진 시위 현장입니다 시위 현장인데 이게 뭐야 캠코드가 맞게 나와있네 이게 뭐예요 예 경찰들이 시위 현장 이런 데서 이른바 채증을 합니다 채증을 한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민들 막 뭐하네 구호 배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채증을 촬영하죠 막 그죠 그거 뭐예요 경찰들은 시민들이 막 촬영을 하네 그치 그런데 왜 시민들은 촬영을 못해 왜 못해 압수수색 나가죠 경찰들 당연히 다 촬영합니다 지들이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 걸 대비해가지고 다 촬영해요 경찰은 촬영하는데 왜 시민들은 하면 안 돼 무기는 대등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 국가와 국민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충돌 상황에서 국가의 무기와 개인의 무기 국가가 쓸 수 있는 수단과 개인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동등해야 돼요 무기 대등의 원칙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요즘 경찰관한테 뭐다 웨어러블 카메라 한마디로 웹캠을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바디캠 바디캠을 붙여주잖아 경찰들은 바디캠까지 붙이고 다니는데 왜 시민들은 찍으면 안 되죠 지들은 되고 왜 시민들은 안 돼 이것만 봐도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 초상권 침해 안 되나 아니 이 경우는 그냥 보통의 시민들을 찍는 거잖아요 당연히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죠 그게 더하지 근데 이거는 이건 왜 자 이것만 봐도요 당연히 시민들도 촬영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왜 시민들이 왜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를 우리가 감시해야 되느냐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 뭡니까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던 날의 모습입니다 물대포를 쏘는 거죠 이 물대포에 맞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물대포를 누가 쐈는지를 놓고 한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촬영을 안 해요? 당연히 촬영해야지 공권력이 이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까봐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촬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달리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혹시 아십니까? 경찰관이 어떤 사람을 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제지를 안 하는데 이게 남의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글 경찰대 있잖아 이렇게 깔아뭉개가지고 길바닥에 잡아뜨려 놓고 이렇게 무릎으로 공감하고 이거 미국에는 사람 한 사람 죽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요 특별한 저항도 안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바닥에 엎어뜨려 놓고 이렇게 체포로 해요 이거 과잉진압 아니에요?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의 초상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이런 경찰관들의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호의 대상이 아니고 처벌의 대상이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누구? 이거 뭐고 이 사람? 발로 차는 이 사람 뭐고? 백골단! 얘네들이 백골단이죠? 옛날에 백골단이 사람 이게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막 걷어 차고 막 이랬어 이거 안 찍어나요? 이거 안 찍어야 돼? 이거 초상권 운운할 수 있어? 자 이 백골단 보세요 이거 사람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험하게 폈어요 이렇게 이봐 이봐 이게 백골단이에요 얘들 가만 내버려 둬야 돼? 얘들 안 찍어놔야 돼? 사진 촬영 안 해? 당연히 해야죠 이런 짓 우리가 카메라를 딱 들이밀잖아요 그럼 이런 짓 못해 더 이상 이런 짓 못해 그래서 사진 체증은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면을 들이밀면 이렇게 함부로 인증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공권력의 남용 오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의 남용 오용 과잉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은 항상 시민들은 항상 비판과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사진 촬영 캠코더 촬영이에요 그것도 요즘 같은 유튜브 방송일 수도 있죠 당연히 해야지 그걸 어떻게 막아? 왜 막아? 안 그렇습니까? 그죠? 또 볼까요? 이것 뿐만이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자 보세요 경찰이 앞에 가는 시민의 뒤통수를 방패로 찍고 내리찍고 있죠 볼까요? 자 거의 내리찍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때 여기 있는 경찰들 안 찍어놔요? 당연히 찍어놔야지 그죠? 어 이거 안 찍...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사진을 계속 찍고 카메라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또 하나 볼까요? 이 사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요 광호병 촛불집에 있던 사진인데요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역 안으로 경찰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시위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 안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시위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찰이 몽둥이 몽둥이 길이를 바라고 이렇게 내리찍고 있어 여기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구석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 어? 근데 위에 있는 넘어져 있는 사진상으로 보면 넘어져 있는 사람을 내리찍는 모습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앉아야 하세요? 이 경찰은 어떻게 앉아야 하세요?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네 이런다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여기 여기 봐요 몽둥이 여기 있죠 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와! 이러고 있어 아까만 와! 이러더니 와! 이러고 있다고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뭐 사진 찍히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 못하면 이게 좀 사진 찍히는지 쟤들 흥분해가 사진 찍히는지 쟤들 몰라 근데 사진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 알면 이렇게 하긴 못하죠 자 이런 겁니다 국가공권력이라는 거는요 그냥 놔두면 언제든지 이렇게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공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견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권력의 집행자일 때는 국가권력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시와 견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공권력이라는 게 지원자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사람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공권력을 작동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발동을 할 때는 공권력을 발동하는 그 사람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일부인 거예요 국가기관인 거야 그 자체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단으로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방송 유튜브 방송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지들은 다 하면서 왜 못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개인으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뭐는 된다? 국가기관으로 보아서 국가기관의 보호는 존재할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은요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개인의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개인이면은 내가 뭐 그 사람이 개인이 내 물건을 뺏어간다 압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난 당연히 저항하지 야 왜 가져가 남의 물건을 이 나쁜 놈아 이 강도야 이러겠지 강도지 실제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강도예요 그런데 경찰관이 가져가면 이건 압수죠 물론 저기 영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압수죠 그런데 야 가져가지 마 붙잡아서 재질했어 그럼 뭐야 된다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이미 이미 경찰관으로서는 경찰관은 이미 그런 보호를 받는 거잖아 응 그럼 경찰관으로서의 보호를 받으면 되지 무슨 또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또 보호를 받으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논문도 하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의 초상이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지 영역이다 유형력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경찰의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경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다 유형력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초상권 보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저도 보겠습니다 반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은 폭행이 없더라도 앙유가 동반된 신문의 여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의 없는 촬영은 인정되어야 한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럼 견물 안에서 이루어진 압수색 그것도 당연히 공익성 인정되죠 또 사진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과 언론의 견제 기능을 고려할 때 언론사나 진정위원회에 대한 전달과 같은 유포 행위는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게 어디 나온 거라고요 학술 논문에 나옵니다 어느 학술 논문 네 학술 논문은 이겁니다 공인의 초상권 보호 법화경구 통권 제85호 2020년 페이지 83페이지 한국법학회 논문이 있어요 됐죠 확실하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공권력의 발동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 비판을 받아야 하고 공권력을 발동하는 공권력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 순간 국민의 비판과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그 다음에 유포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상입니다 명실아 네 명 네 하죠 자 댓글 한번 볼까요 개냥이님 그 경찰이 법을 몰랐구나 알아도 그래요 알면서도 그래요 어필스 삼성님 애플 삼성님 미국에는 법원이나 재판도 다 생중계함 검사 방청객 판사 범죄자 얼굴이 생생히 다 범이다 그렇죠 법의 잣대를 잘 모르는 게 국민 법을 앞에다 두고 뻥을 치면 속는 게 국민입니다 뻥으로 법을 속이면 뻥으로 법이 이렇다 하면 국민은 속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막이 좀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제가 막 예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예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혹시 경찰이 이런 일 없애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검사도 헛소리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아니다 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나왔다 아시겠죠 자 장용진TV는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